그럼 숙제 누가 제일 못하고 있을 것 같아? 가벨? 가벨? 왜 가장 못하고 못할 것 같아? 가벨은 집중력이 좀 없는 것 같았어요. 예전에 봤을 때부터. 이거는? 아. 가벨이 원래 이거 처음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기억나? 그거 뒤에,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? 눈줄까? 밑에 봐. 아니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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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나는 그림이 엄맘부터 그림이 있어. 내가 그만보다 한 수를 더 많았어. 응. 엄마 때려줘. 그만두가. 다른, 여기. 그녀 세 명 다 맞춰라! 아 어 익스퀴즈미 아나 익스퀴즈미 아나 아 너 그만해 실례해 나라고 뻔스럽게 익스퀴즈미 아나 고아 아시오 아나